회전근계가 완전 파열돼서 인공관절 수술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 파열대랑은 경우가 좀 틀려서 아이스하키는 이제 진짜 힘들겠습니다 경기까지는 아직 무리였는데 여기 있었네 어 내 여자친구이다 좀 괜찮아? 거짓말 어떻게 괜찮아? 하나도 안 괜찮아 진짜 괜찮아요 뭐 저번에 다쳤을 때 주저앉았으면 미련 남았을 텐데 다시 도전했으니까 뭐 끝까지 뭐 해보고 끝까지 해봤으니까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멋지다 그 남친 나 또 반했어 몰랐어요? 나 원래 볼매인 거 응? 뭐 볼매? 볼매가 뭐야? 월매도 아니고 뭐야 여기 시대차이에요? 월매랄 볼매 몰라요? 진짜 진심적으로다가? 어? 볼수록 매력 쩐다 볼매 아니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말을 줄여? 막 맘대로 아니 세종대왕님이 얼마나 힘들게 만드신 건데 그러면 나도 기다려봐 응 나도 저기 누 먹 살 겁 누먹살걱이야 누먹살걱? 응 뭐야? 그럼 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외교야? 흠 누나가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 마 뭐 고런 뜻인데? 응? 응? 아우 노티나 진짜 그 아무거나 그렇게 막 갖다 잘라붙이는 거 아니거든요? 좋다 그래도 든든하네 응? 우리 깡냄이 있어서 든든해 응? 응? 좋아 저 벌금 대낮에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다시 갈게 아 저기 나 퇴원 준비할게 그 집 좀 이따 봐 아니 하던 거 추퍼추퍼 마주하시지 이거 추퍼추퍼 하던 걸 뭘 마주하니? 뭘 마주해? 정색대리냐? 무서워 좋았어? 아니 뭘 좀 맨날 하는 건 좀 맨날 해 추퍼추퍼 추츄르륵 추츄르륵 야? 지금 거는 그냥 추츄츄 추츄츄 추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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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 GEHLE 내가 вол 나타내 좋음 edit 날 일 고위 하단 춤 꾸 해줘 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 음 아 뭐 오면서 어떨까 뭘 남겨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나 졸라 오글거리네 중독병 같아가지고 못 해먹겠고 그냥 고맙다고 연락 고맙다 간다 고맙다